여기 문을 열는데 노드가 하나 필요하다는데 노드 써야되나 이거? 야 노드 하나 쓰고 한번 들어가보자 궁금하다 뭘 줄 것인가 으악 이런 이씨 야 아 내 노드 씨발 내 노드 내놔 이 개새끼야 이게 씨발 뭐 초토 안주잖아 아 내 노드 그 아 개난 그 호기심이 아이 씨발 뭐야 이거 아 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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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템도 꽉 차있고 어떻게 아 아 아 아 아 레벨링건 사자 뭐야 어 이상해 아 총좀 바꿔볼라 그랬는데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나 근데 치료약이 없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라이플은 진짜 별로다. 내 스타일 아니야. 잘 안 죽고 그냥 좀 타격감도 별로 없어. 자벨링건 한번 써봐야겠어. 애들 죽이는 맛이 없어. 괜히 업그레이드 했네. 업그레이드 했었나 내가? 안했나? 업그레이드 했었나? 업그레이드 했었나? 업그레이드 했었나? 이런데 노드같은거 하나 놔주면 좋은데. 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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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이 안열려 내가 뭔가 놓친게 있나봐 뭔가 놓쳤나본데 어? 어허 오케이 잠겼는데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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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하필 여기서 멈췄네 아참 아 공댕이 아파 얘도 약간 정신병 있네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 야 이거 게임 쉬움으로 했었으면은 진짜 어쩔 뻔 했냐 템 졸라 써도 막 템이 많이 남아 진짜로 아낌없이 주네 근데 조금 더 어려웠으면 좋았을텐데 게임이 그지? 나한테 좀 쉬운데? 아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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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잭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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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흐흐 데이터! 데이터! important that I want 후쿠카카 야, 야야 채팅창 쳐다도 안 보고 답답하게 할 거면 투모니터 US냐 비응시나 어? 기약 모니터 한 대 뚝배기로 깨라 왜왜왜 내가 뭐 잘못했어? 난 슬로우 쓰기 싫어서 안 쓰는 건데? 더 어렵게 할라고? 내 맘인데? 왜?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왜? 잘못됐나? 아니 왜? 내 맘이야 미안하지만 아 이거 템을 템 진짜 씨 아 라인권 좀 써줘야겠다 안 되겠다 아 라인권 좀 써줘야겠다 안 되겠다 아 설계도 가지고 올게요 잠깐만요 아 설계도가 어디 있었지? 그거 비싼 거잖아 3,000원인가 하는 거잖아 아니야? 뭘로 갔더라? 뭘로 갔더라? 뭘로 갔더라? 그냥 가자 아 씨X 귀찮다 아니 아니 돈이 많이 많이 있건 없건 그냥 넘쳐놔 보니까 중요한 게 아니야 공심받아 아 총알 아까워 아까 설계도 떨구고 온거 나도 아까워요 3,000원 괜찮아요 보안슈트 설계도였어요? 괜찮아 그 슈트 뭐 조아봤자 얼마나 좋다고 지금도 할만한데 게임 어렵게 풀어나간도 재미가 있는거야 아 총알이 너무 많이 나와 이 게임 조금만 주지 그러면 좀 아껴가면서 하는 그런 맛이 있을텐데 게임이 너무 쉬워 템창을 늘려준다고 진짜? 이런 씨발 템창을 늘려준다고? 헐 너무 아깝다 아 병신같은 플라즈마 건인가 나 이게 제일 맘에 안들어 근데 나는 템을 버릴수 있는 것도 인줄 알았어요 알아가면서 하는거지 뭐 템을 한번 먹으면 못 바꿀줄 알았어요 내가 너무 안써서 그래 안써서 너무 안쓰고 아껴놔서 그래 템을 좀 쓰면서 했으면 되는데 너무 안써요 내가 인정합니다 나 저총은 진짜 따발총은 정말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왜 만들었지 저총은? 나 이해 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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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로 싸우.. 근접전하면 안되겠다 아 이런게 짜증나네 게임 아.. 요런.. 요런 맛으로 해야되는데 아.. 아.. 플라즈마곤 괜히 썼어 이런것들 좀 활용하면서 했었야되는데 내가 좀 안일하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제대로 할게요 총을 다 그냥 결론은 결론적으로는 총을 다 활용을 하는거야 안사야되는 총같은건 없어 그냥 다 사가지고 그렇게 해야돼 돈돈 막 넉넉하게 주니까 아.. 꼬꼬까까 건단의 싸움계 파이터 기술이 여기서 나오네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방금 뭐한거지 내가? 이 총을 겨누고 딱 쏘면은 우와 점착폭탄같은 그런 느낌이네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 하.. 시발 몰랐네 총마다 다 기능이 하나씩 있었네 유탄 유탄 좋네 유탄 어? 일로 가는거 아닌데? 도착하니 누가 또 좋은데? 도착하니 도착하니 도착세면들 도착하니 고마그 도착합니다 주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